아, 씨 조졌다 Jingle 일단 닫아 어? 뭐야? 으어어어어 대박 개멋이서 일단 가자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오? 뭐야? 오? 응? 이때까지 마쳤던 모든 퍼즐들 같은 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자, 아 간다 하나 둘 쇼오오오오 아이 재밌다 자 일단 문 열어봐 아 비켜 비켜 자 열고 오! 뭔가 있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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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제 왔어 너? 자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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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맨 처음에 맞췄던 거잖아 이거 어? 뭐야? 어? 여기 거기 아니야? 어? 뭐야? 어? 뭐야? 야 빨리 켜 빨리 켜 아씨 안됐네 엄마가 바뀌어야 아빠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이랬는데 둘이 다른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아빠가 항상 아빠가 돼 네 우리 아빠가 아직 안 돼 그런데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은 그 잘못된 것들은 엄마가 또 잘못된 것들은? 네 네 스커티 너도 봤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마 이 자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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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서워 이렇게 보니까 사람 눈깔이 보여 개소리입니다 더 찾아봐야 된대 따라가자 오케이 아 뭐야 아 다르게 주네 야 이제 뭔가 좀 퍼즐 아니고 스토리가 진행된 느낌이다 일단 오케이 자 봅시다 아아 기억했어 그럼 아니 엄마 엄마 왜 스커트를 겁주는거죠? 왜 스커트를 겁주는거죠? 필요한거래 스커터들 개소리야 네 아 아 아 아 out that we could have figured things out but you've seen what your dad's like now you've seen it, huh? after all I've done for you he still has the courage of accusing me when he looks at me accusing you of what, mom? i don't understand something terrible must have happened to dad, we have to try and help him What are you telling me about? what happened to me? you don't think of helping me 아아 돌아왔어 일단 가자 다음이야 다음 뒤에 막혔나? 아 막히진 않았네 자 이거를 얍 기억했어 그럼 오오오오 들어왔다 아니 아빠의 서재 아니야 여기 엄마가 미쳤어요 넌 몰라 넌 몰라 엄마가 뭐 한거죠? 용서해달래 자기를 자기의 잘못이래 엄마가 이상이 생긴건가? 엄마가 이상한건가? 그래서 아빠도 같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는 나약해 그는 나약해 그는 나약해 어? 의자다 응? 뭐야 아니 와 와 안녕 엄마 아빠 안녕 호호 맛있겠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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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빨리 드세요 뭐하시는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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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첼 너 항상 좋은 음식이네 unrest 지은 진짜 손으로 집어먹어 이거 bitteZ 아우 너무 pam 맛있겠다 nylon 아주нет 가족 scheduled wollten 왜 inches 이제 너 wife 아름다ерж 여러분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요약하자면 가족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엄마가 초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허허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데요 음 맛있게 마구멍몰 와 이걸 스쿼드 앞에서 이걸 말한다고 스쿼트는 평범하지 않아 아니 미쳤나봐 아니 와 스쿼트한테 저저지 스쿼트 앞에서 너는 넌 안 태어나 아니 니가 뭘 안다고 안전하대 일단 쑤셔 넣어봅시다 일단은 이게 이것만 넣으면 완성인데 엄마가 이상해진 거 엄마가 이상해져서 아빠가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가족 싸움 일어나고 하니까 스쿼트랑 나랑 진절머리가 난 거지 그래서 차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어떻게 내가 딸라딸라 딸라딸라 된 거야 자 일단 넣읍시다 삽입 아니 아니 그만 좀 싸우세요 지치지도 않나 지치지도 않나 스쿼트는 아프다고 저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픈 거야 이런 거 와 오 생겼다 나다 오 진이다 하이 포니테일 무엇 야 완성됐다 그래도 아 굉장히 나이스한 부분이고요 됐다 오 움직인다 이제 자 이제 엄마를 내가 따라가고 있죠 스쿼트 엄마가 스쿼트한테 가고 있고 내가 그런 엄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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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가 스쿼트 때리고 있는 건데 그걸 내가 말려 오 뭐야 오 오 오 뭐야 오 오 저거 아빠야? 지임 뭐 하고 너 뭐한거야? 아니! 오 나 소름! 개소름 돋아! 그래서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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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여기 사람있다 야! 야 일어나봐! 하지마! 내 잘못이야? 내가, 내가 한거야? 허허허우 내, 내가 내가, 내가 한거야 허허허우 허허허우 너 뭐한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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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허어 뭐야 너한테 안 지켜줄게 어어 뭐야 이거 뭐 배놈이야 뭐야 이거 원이 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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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새 잠깐 잠깐 어색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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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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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목소리가 난데 목소리가 난데 너는 못해 잠깐만 이거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나야 이거 개소름이야 사라졌어 뭐야 설마 내려가야되나 설마 내려가야되나 내가 내려가야되나 아마 여기로 돌아가야되나 아 이게 엄마였어 아 진짜 개소름이야 아이 헤드 유 이랬잖아 뭐 이거 좀 이상해 뭐야 여기 어디야 또 아 또 이런데 가래 또 뭐하자는 거세요 어라 아 어 어라 어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아 미쳤나봐 아 나 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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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우 아프세요 오우 아프세요 오우 아프세요 가보자 와 뭐야 아빠 차 아니야 아니 왜 저런데 꽂혀 계세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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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안녕 여기까지 못오나? 애가? 와 생긴거 보세요 야! 어어어어어!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나? 어어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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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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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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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온다 씨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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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서 아 못가네 씨 미친네 설마 오겠어 설마 오겠냐 안오죠? 이것도 뭐야 안녕하세요 어? 뭐야 아빠 갈등하네 이걸 말하네 아빠가 제인 제인 너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 조심해 하아 진짜 와 나 진짜 소름이다 가족을 아 진짜 아무도 안 아무도 믿어선 안되네 야 그래도 아빠만이라도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이걸 신고해버리네 아 물론 살인이 잘됐다는건 아닙니다 아 물론 살인이 잘됐다는건 아닙니다 또 또 넓어진다 또 아유 씨 또 여기 어디야 또 아 아 기득이 와 뭐야 이거 개 커 집 눌러보죠 네? 어? 어? 그래 그래 아멘